안녕! 이쁘게 즐거워 여기에서 치마 제일 잘 끓이는 거 그녀는 거울 나오고있어 어때? 너무 예쁘더라 집에서 떠났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예뻐 예뻐 해줘 봐 학교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겠지? 예쁜데 진짜 한 대 때리고 싶어 위에도 따라서 달라 너무 예쁘다 잘 나온다 아예 뒤로 가 나가라 나가라 아니 뒤로 안 해 괜찮아 니인이잖아 나가라 나가라 안녕 시험인데 이게 무슨 짓인지 알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배아픈 천천히 갈까 우리? 나의 폭을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어 미안해 나가라 뒤에 봐주세요 먹고 싶은 걸 먹어 입장하세요 츄츄츄 수빈아 한번 뒤돌아 봐줘 수빈아 오늘 오경씨 시간이 된다면 대시도래 해주겠니? 제가 뚫렸어야겠다 안녕 쟤네는 멀리서 확인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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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i